여러분, 커큐민이 몸에 좋은 건 아시죠? 저는 다이어트와 피부 관리를 S커큐민으로 관리하고 있어요. 여러분, 커큐민이 몸에 좋은 건 아시죠? 저는 S커큐민으로 건강 관리하고 있어요. 여러분, 커큐민이 몸에 좋은 건 아시죠? 여러분도 저와 같이 S커큐민 톡톡 어때요? 건강 챙길 때 우유에 S커큐민 톡톡 여러분도 저와 같이 S커큐민 톡톡 어때요? 여러분, 커큐민이 몸에 좋은 건 아시죠? 저는 S커큐민으로 관리하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